How are you?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간 오늘! 파피 플레이 타임의 또 다른 신작!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이 출시가 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캐릭터! 박시붕! 이 녀석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바로 홈트럼프 FNF 3D 채널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 나 이 상자 맞아 맞아. 트레일러에서 봤어요. 그리고, 오! 플레이 타임 공장에 새로운 친구가 또 늘었네요. 박스에, 뭐, 롱다리 엄마에, 허기허기까지. 아,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아잇! 워내버! 렛츠 핫쌤! 아하하하! 이 녀석 켜기는 거 막 겁나... 겁나 웃기게 생겼어. 아, 이거 더 건드리면 안될 것 같은데? 얘들아. 어어어어어어! 아, 마음에 누나를 막 그렇게 돌리고! 히힛힛힛! 너희도! 너희도 뭐하는거지! 와 파피까지 깨어났네 너희들 이제 죽었다 큰일났다 야 노는거 같고 왜그래 릴렉스 하라고 친구 어쩔 티비 강인들이 내 눈알을 돌려야 하고 자세히 맞아 차다 차도 발로 차고 그랬잖아 뛰어난다 퍽스이 뽀뽀뽀뽀 와아아아 오아아아 너희들 무지칼 잡아먹었어 아아아아 역시 이 모든 계략의 시작 오 파피 무서워 다음은 평화롭게 노는 파피와 플레이어의 모습 레드마스크 방독면 떴네 저거 막 건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별로 좋지는 않아 보여 안 돼 안 돼 이거 위험해 보여 딱 봐도 겁나 위험해 압수 아니 뭐야 내가 갖고 놀건데 왜 그래 플레이어 삐졌다 좋은거 해야 된다 잠깐만 기다려봐 오 레드마스크가 찾아왔어 또 아 그럼 몰래 안 돼 장착해버렸어 이미 야 어때 난 뭐 쉬지 에이 에이 실상 마스크라고 어 어떡해요 레드마스크 잠식돼 버렸어 폭주한다 너 완전히 돌변해버렸는데요 이러면 좀 안심인가 난 어림도 없다 야 벗어버려 야 황이 거기 안 돼 내리지마 안 돼 황이 갈린다 킥슈 빨리 막아줘 ㅋㅋ ㅋ Crowd ㅋㅋ cuss ㅋ ㅇㄴ 빠이 안돼 이미 한 머리빼고 다 갈렸는데요 살아도 산 Ge 안ißt ㄷㅆ 아 나 serge 야! 허기야.. 저기 갈렸는데 왜 이렇게 멀쩍하냐? 이 정도면 그냥 들어갔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다행이네요. 어? 아.. 나도 미미야니야들아. 오늘 나도 장난이 심했지? 어..너 부터 그러지마. 으잉? 어 이번에는 뭐야? 베이비 롱레그가 껴버렸네요. Please mommy help me. 아 엄마 좋아줘. 베이비? Where are you, 베이비? I can barely hear you. He sounds like he's stuck somewhere. Oh no! The grinder! 그래 그래 그래. 아기가 저기 장난치다 또 낑겼나봐. Please it hurts a lot. There you are, 베이비. Oh 엄마 왔다. 널 꺼내줄게 바로. 어이. It hurts. 어? 어? Hey guys. 아하 안녕하세요? What? 이게 왠지 딱 보니까 좀 내리고 싶게 생겼나 해요. 그러면 잠깐 Have some mercy. 실례 좀 하겠습니다. What? No. You're mistaken. Hold on. I'll just turn it off, okay? I'll just turn it off. Oh 뭐야? 플레이 의외로 구해줬네요? 저 녀석 악마가 아니었네. Where was I? No, please. I was just right now. 아 뭐야? I was just right now. I don't care. What is happening? You areيت syndrome.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What did you say? It's so intriguing mas evaluacy. Don't move scot除下. I'm A dados are anyone short. Money, make us money. Don't move so much. Now was close, she almost got me. 쑈우! 진정해 이번엔 진짜 두번이나 구해줬는데 설마 또? 악마도 그렇지 않는다 임마! 그렇지, 이분이 은인인데 잘해줘야지 아 이거 그 트레일러 그 장면이구나 어 어 맘비도 박살나있고 챕터3 트레일러 장면이에요 아 불혼도 박살나있고 번조 버니 때까지 등장했던 모든 최고들이 싹 다 아참 다 있습니다 아 맘비도 박살나있고 아 맘비도 박살나있고 도망가 여기 있으면 안돼 끝없이 분위기 잡다 끝났네 어라 맘이 또 꼈어 아까의 복사 이 자식아 감히 이 생명의 은인을 잡아먹으려고 해 이번엔 내 차례 다졌다 잘깅겼다 잘가라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 어 음 안돼 돌아가 아 자자자자자 실패했어요 활력합니다 야 이거 가차없어 살아버렸네 이 잔인한 녀석 아 아 이 기계손 하이 잘가노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대디가 있었습니다 아매 내 아내를 이루와 하하 모작 오 내 모작 잠깐만 대디 그거 손 대면 안될거 같은데요 짜잔 잘가세요 죄송합니다 장마 자식 아 어이 ej 삼 이 smok 자기 이건 너무 즐거웠어요 아 어 아 아 그남 Amy 네들이 내 친구들을 짜세잉 아 플레이어 참고욕당하다 냐아! 오 맞고 너의 상징 심벌로 한 번 맞아봐라 돌아온다! 내 떡이 꼈어! 컴온 멈춰! 잘가세요 양반자같이! 오늘 장사가 잘 되네 싱싱한 물건 왔다 띠띠 오늘 하루에 몇 건이 오는 거야 항상 고맙습니다 고객님 그만 들어와 플레이 타임 공장 싹 다 털어버리려고 그러네 꾸고 어? 뭐야 결국에는 플레이어 까지 잡아가는 거야? 어? 어라? 아 이거 또 우리 소중량 고객님이신데 저거 어떻게 들어갔어요?